멋진다고 그랬어요 안동력은 잠시 후에 나옵니다 안동력은 우리 오빠 거기 왔다갔다 하시면 영상에 오빠 머리만 나온다 이렇게 저쪽에 한가친데 가서 춤추고 계셔요 자 또 요번에는 멋진 여성가수가 나오셔서 부를 수 없는 이름이라는 타이틀곡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 중이신 이현숙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부를 수 없는 이름 어 땡큐 끝날 때까지 가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우연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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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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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